일단 태풍 오면 안되는데 걱정이다 더워요? 한국 더워요? 저녁때쯤 들어가서 가면 그래도 시원하겠다 그쵸? 네 봄이 조심히 갈게요 아 진짜요? 카페에서 이럴 때 왔었어요? 아 진짜요?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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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질 육아 8월에 올거야? 육아 8월에 올거야? 육아 8월에 올거야? 육아 8월에 올거야? 육아 8월에 올게? 육아 8월에 올려 주면서 육아 8월에 올게. 육아 8월에 올게. 육아 8월에 올게. 단백하니.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도쿄도 다음에 갈게요 어? 아 깼다 공항에 10분 정도 부착하니까 그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나왔네 그때까지만 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차가 좀 막힌네요 오늘 최고라고요? 오늘 최고라고요? 오늘 최고라고요? 지금 공항 가고 있어요 인천이 아닌가요? 뮤직비디오 8월이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오신 거 오늘 아침에 오신 거 오늘 아침에 오신 거 날씨가 오신 거 날씨가 오신 거 소리가 좀 들려나? 아쉽네요 고마워 오온 마리 안녕하세요 누구인가요? 뭐지? 뭐지? 글쎄요 이제 곧 도착할 법 같은데요 한 10분? 10분? 15분? 아, 두고입니다 저기 있는 건가 여기저기한테 아, 밑에 두고 맞아요 두고 있는다고 두고 있는 건가 아, 다 아픈데 영월을 안 한꺼라 영월을 다시 갔다가 오사카 바이바이